와우 예쁘다 박정수 같은데 어우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렸을 때 진짜 예뻤어 아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박정수 씨는 정말 그 사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저희가 공식으로 알고 있는 분은 이기인 씨 이기인 씨가 너무 좋아했다고 그건 잘 모르고 아 박중금 씨구나 아우 너무 예뻐 박중금 씨구나 있다 얼굴이 아우 예뻐 아우 깜찍해라 진짜 공중입니다 그 당시 공채 탤런트 1기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진짜 인기 오우 깜짝이야 진짜 인기 오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멋지게 멋지게 선생님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? 이게 1970년이에요 요즘에 입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진 같아요 너무 시원하게 자 자상 들어갑니다 네 미니스카트 네 미니스카트 초미니를 입었어요 제가 다른 거는 그렇게 대담하지 않는데 이 의상이라든지 좀 이런 거는 굉장히 앞서 나오세요 역시 멋있잖아요 대왕대비 포스가 남다랍니다 desaf여행 택시 모 Trump 세이 음 關 감사합니다.